안녕하세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저의 인상 안에 떨어질까요? 촬영할게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작년 10월에 개가수까지 들었습니다 스윙이 피홀에서 프로팬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연했었는데요 폴도 너무 역사가 깊은 것 같은 느낌인데 작년에 개가수까지 들었습니다 멋진 인테리어와 음향 시설과 대기실도 너무 좋았어요 멋진 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양지혜의 참 흔한 아티스트들이 이 굴복 흥미로운 공연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 이렇게 하면 돼요? 오케이 오케이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